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게 바로 찬우의 유튜브! 안녕하세요! 유튜브 제목을 아직 안 정했는데 폭력적인 채널을 줄여서 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나가는 채널! 이거 편집! 유튜브 가! 오케이! 유튜브 가! 그게 뭐야? 이게 딱! 유튜브 가! 이게 나온 것 같으면 유튜브 가! 이렇게 하면 편집자분이 이거 보고! 아! 유튜브 가! 이구나! 하고! 딱! 아시죠?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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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컨텐츠가 뭐예요? 그렇죠! 컨텐츠를 전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아... 유튜브를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알아요? 다라 누나! 다라 누나 하고! 유병재 씨 일단 하시고! 추현이 형! 추현이 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몇 명 예상하시나요? 한 달! 한 달이요? 한 달 동안! 한 달! 채널의 구독자! 한 달! 열심히 해야 돼! 만명! 무조건 가능하죠! 무조건 가능하죠! 와우! 야 근데! 나 진짜 재밌는 거 한 번 본다! 진부하게 너가 막 하는 게임 이런 거 하지 말고! 제가 알아 왜 이렇게 태클을 걸어요? 우연히 비가 날이네! 일단 한빈이 형, 윤형이 형이랑 차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 이제는 이제 개막식이 시작할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분께서는! 오늘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피파 월드컵 개막식입니다! 사실 혼자 하기보다는 우리 아이콘 멤버들 사랑을 했다 다들 아시죠?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사랑을 했다의 아이콘 멤버들과 함께 시청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제 멤버들을 몇 명을 초대를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빨리 불러주세요! 오케이! 왜! 지금 유튜브 각인데 이게! 야! 지금 의상 입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 때문에 지금 몇 시야 지금! 알겠습니다! 저희! 네! 여러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아이콘의! 일단 저와 동갑이죠! 동혁이! 막내 동혁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동혁이는 우리 층도 아닌데 지금 올라와서 몇 분 기다리는 줄 알아요! 저희가 숙소가 두 개라서 이제 따로따로 반반씩 살고 있는데 제가 동혁이는 또 따로 초대를 했습니다! 산호를 위해 지원사격하러 왔습니다! 맞아요! 나이스! 산호 또 얼마나 돈 벌려고? 유튜브를 돈 벌려고 해요 형은? 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우리 팬분들 또 시청자분들을 유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입만 줘봐요! 네! 최고의 올드보이와! 옛날 거 좋아하고! 영보이! 네! 제가 이제 빠른 98년생 이제! 빠른 21살이고 이 친구가 22살! 몇 살이죠? 그럼! 마마는! 18세예요! 18세! 유튜브 다운! 사실 이게 제일 적극적인 멤버들로만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네! 그쵸! 이 방 너머에는 지금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작사 작곡가 비아이가 있습니다! 작곡가 아니라 아이콘 멤버가 아니라 작곡가 아니라 리더! 리더! 아이콘 더 뚜리장 비아이! 지금 러시아 대 사우디! 그리고 이제 이게 첫 경기죠? 첫 경기입니다! 개막식 오늘 첫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유튜브 각을 위해서 동혁 씨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야 월드컵 개막식이면 지금 축구인데 치킨 한 마리라도 시켜놓고 우리 불렀어야지! 그거는 준비했어요 진심으로! 아 진짜요? 미안해가지고 돼요! 아 진짜 선물 준비했어요? 아 먹을 거 먹을 거! 잠깐 들고 좀 드릴게요! 약간 멘트 좀 치고 있어 줄래요? 아 지금 뭐 준비해 형은 근데 저녁도 먹고 그럴 거 같았어! 아 그래도 사람 맛 정이라는 게 나도 도와주는 거 누가 돈 달래요? 누가 돈 달래요? 느낌적인 느낌 있어?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마음이 나는 뭐 하나로 더 챙겨줬을 거야! 치킨은 이거 다 풀 세팅 해놓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과자는 아니겠죠 설마? 살짝 맥주를 짜잔! 와! 이거 맥주도 싹! 제품 회원만 한 번 치킨어! 야! 근데 또 알아? 너 XX에 대해서 광고 들어올지? 아예 그렇게 먹으면 안 되죠 또 네? 지금 찬우가 몇 살이에요 지금? 21살! 21살! 이제 맥주 광고 찍을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자꾸 이렇게 방송 욕심을 내 형은 네네 이거 찬우완성이죠? 어 촬영 욕심을 내 그냥 창원을 띄워두자! 창원티비 할 때 아 그리고 무슨 컨텐츠를 할 거예요? 난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 이게 너무 뻔한 컨텐츠를 하면은 유튜브가 너 지금 유튜버lerde 너무 많아요 공중력이 뭐 생각처럼 그렇게 해 accusing 거 아닌 유튜브는 시원하게 말이야 아 뭐 콘택트 plag 넓 seulement 하나 안 들WHIE 이승순ourt managed ㄱㄴ 하오 워슈 아이콘더 막내 콘서트 오늘 동혁씨와 윤형씨와 함께 오프닝 촬영을 해봤고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맞아요 저희 팬분들은 물론이고 또 새로운 친구들과 또 뭐라 그러죠 형 누나들 오빠 언니들 아니죠 형 누나들이죠 형 누나들 형 누나들 동생들 모두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찬우였고요 아니 모르겠네 니가 마지막 인사를 정해야 돼 지금까지 모모 찬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콘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아이콘? 지금 찬우가 힘들어 보여요 지 방송인데 우리가 더 텐션이 높아요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금까지 그냥 찬우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안녕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 둘 셋 지금까지 찬우였습니다 안녕